부뚜마는 방금 전 어플루스틱 교탈을 한 곡 들려드렸는데 이제 그 어플루스틱 교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고요 그 그런 말이 있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마게 앉아 물고 있어요 근데 왜 물고 있을까요? 사실은 양전한 고양이가 부뚜마게 먼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뚜마게 주인 딱 한 자리만 되면 없어지지 않은 부뚜마게 패권을 불렀다 어린 송아지와 양전한 고양이의 혈투를 노래를 노래하는 부뚜마 아까 노래보다 좀 더 하드폰한 노래 아유 고양이가 부뚜마게 먼저 올라왔네 부뚜마게 먼저 올라왔네 어린 송아지가 부뚜마게 앉아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양전한 고양이가 부뚜마게 먼저 올라왔네 부뚜마게 먼저 올라왔네 올랐어요 올랐어요 헤이 헤이 부뚜마게 주인은 고지 한 자리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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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뚜isce 어디서가 지혜 되새길 질 앞에 살아남은 영혼은 없다 얌전한 고양이의 방토를 쓰러진 쥐새끼룰에 잘 살다 쥐새끼룰에 잘 살다 쥐새끼룰에 잘 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